안녕하세요. 닥터K입니다. 오랜 잠복기간 끝에 이베이에서 59달러에 구매한 맥힌토시 클래식2가 되겠습니다. 아담한 사이즈와 클래시컬한 디자인 때문에 맥힌토시 클래식2를 구매해서 개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작동되는 기기들은 상당히 비싸고 부품용으로 판매되는 고장난 제품들은 또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도 오랜 잠복기간 끝에 고장났으면서도 그럭저럭 상태가 괜찮은 녀석으로 59달러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배송비는 100달러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보통 미국분들은 포장을 대충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름 포장은 아이고 엉성한 포장으로 왔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. 전면은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깨져서 왔네요. 종이쪼가리로 포장을 하니까 아 자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깨진 부품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. 네 나름 뭐 이걸로 만족해야 되겠네요. 예 측면은 나름 양호한 것 같습니다. 후면도 깨끗하고요. 네 이쪽 측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액정을 드러내고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이제 분해할 차례인데요. 나사가 4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쪽 나사는 제가 가진 도구로 뺄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나사가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공구를 또 구매하느라고 시간이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. 이 별 드라이버로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끝까지 들어갑니다. 자 이제 나사를 다 뺐고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자 드라이버 대신에 미니 PC 안에 있던 CD 고정세인데요. 이걸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드디어 분해를 완료했습니다. 일단 다른 부품은 다 필요 없고 이 부분은 재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헤라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지금에서야 찾게 됐네요. 여기는 쉽게 분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납을 제거하면서 떼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1990년에 하드드라이브입니다. 자 거의 대부분 다 빼냈고요. 이 안쪽 깊숙이 나사가 있습니다. 자 드디어 분리를 하겠습니다. 예 이렇게 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. 내부 공간이 아주 널널한 것 같습니다. 작업하기는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배송 중에 파손된 부분을 강력번드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파손된 부분을 강력해 주세요. 네 뭐 감쪽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티는 좀 나네요 부서진 티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얼핏 보면 깨끗한 듯 하지만 색깔이 많이 바라버린 이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황변이라고 하는데요 황변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변의 제거를 위해서는 머리의 탈색에 사용하는 산화제 크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좆은 advancing 선화제 크림을 사용하네요 꼭 한번은 해볼까요?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잘 랩핑을 해줍니다. 예 일단 이렇게 랩핑이 하나 완성 되었습니다. 자 앞판 작업은 방금 전 작업에 비하면 정말 쉽죠. 잘 랩핑을 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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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산화제 바르는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 상태로 햇빛을 쐬게 되면은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외선과 과산화수가 반응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브롬이라는 물질이 산화되서 황변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제거되어 황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. 자 이제 또 하루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5일이 지났습니다. 비가 3일 동안 와서 시간이 또 5일이나 지나버렸네요. 자 그럼 한번 랩핑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색깔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게 이런 부분에는 랩핑이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직도 황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측면을 보시면 처음에 어떤 물체가 붙어 있어서 이 부분만 하얗게 보였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안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측면의 경우에는 잘 됐는데 앞면이 굴곡진 부분에 랩핑이 완전히 밀착이 되지 않아서 안된 것이 조금 아쉽네요. 뭐 비가 계속 온 것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샀을 때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조립해 놓고 나니까 완전 새것 같은데요.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아예 아이패드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일단은 아이패드 사이즈 액정 9.7인치 4대3 액정을 구매를 했구요. 자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 액정은 많이들 쓰시지만 여기 라즈베리 파일을 집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미니 ITX 윈도우즈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맥힌토시 아니겠습니까? 아이패드도 아니고 맥 OS를 집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맥 미니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2010년형 맥 미니이기 때문에 뭐 성능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1990년도에 발매된 이 맥힌토시에 2010년 맥 미니를 집어 넣는다면 기술의 발전을 20년 이상 뛰어 넘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뭐 기왕 설치하는 거 이 맥 미니의 최신 맥 OS인 하이시에라를 한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최신의 맥 미니를 넣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기본적인 것들만 할 수 있는 수준의 맥 미니를 집어 넣겠습니다. 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2010년 맥 미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맥 미니가 업그레이드 할만한 것이 하드 드라이브를 SSD로 바꾸는 것과 램 용량을 증설하는 것인데 제 것이 또 램 슬롯이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일단 램은 4GB 밖에 못하겠고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를 SSD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OS는 이 2010년형 맥 미니에 깔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버전인 하이시에라를 깔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SSD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맥 미니를 분해했습니다. 약간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원래 들어있던 하드 드라이브를 이렇게 SSD로 교체해 주겠습니다. 아무래도 온도 센서인 것 같은데요. 이것도 같이 이쪽에다가 옮겨주고 자 그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저는 캡톤 테이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자 이렇게 메인 보드를 집어넣고 하드 드라이브도 안쪽에 넣었습니다. 이제 마무리 짓고 닫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나고 이제 새로 OS를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이시에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예 이렇게 하이시에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. 자 하이시에라 버전 10이 설치되었고 프로세서는 2.4 듀얼코어 그리고 램은 4기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. 날씨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준비 과정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맥 미니를 내부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